2022년 5월 7일 오후 3시, 한국 영화계에 큰 별이 졌습니다. 배우 강수연이 향년 55세의 나이로 끝내 가족과 동료, 팬들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영화계 관계자에 따르면 강수연은 이날 오후 3시 뇌출혈로 입원해 있던 서울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오빠, 동생 등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강수연은 지난 5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에서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강수연은 이날 오전 두통 증상으로 한 차례 119에 신고하였으나 본인이 이송을 거부하여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통이 지속되어 결국 쓰러졌고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도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갔다고 합니다. 이송된 후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3일간 연명치료를 받아오다 결국 타개했습니다. 강수연은 생전에 미혼으로 지냈으며 자식도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수연이 남긴 유산도 화재를 모으고 있습니다. 강수연은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지상 4층 빌딩을 매입한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많은 화재를 모았습니다. 강수연이 매수한 빌딩은 대지면적 약 98평, 연면적 251평의 건물로 약 80억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사동 강수연의 빌딩은 1988년 10월에 완공한 건물로 토지의 용도는 제2중 일반 주거지로 알려졌습니다. 강수연은 최근 매수한 청담동 빌딩 외에도 종로구 낙원동의 지상 고층 규모의 빌딩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약 51억으로 매수한 빌딩은 현재 시세 약 90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로구 낙원동 강수연 빌딩의 토지 면적은 90평이며, 1996년 12월에 완공한 건물로 근린 생활시설과 업무시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강수연이 유산으로 남긴 부동산 재산은 약 200억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강수연의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소식에 많은 분들이 놀라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고인이 하루빨리 쾌차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인은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제 어린 시절 영웅이었던 당신을 추모합니다. 강수연씨의 연기는 저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이렇게 갑자기요. 너무 허망하고 슬픕니다.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연기는 저에게 많은 힘을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고인을 추억하며 명복을 빌고 있습니다. 고인의 이번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영화계 동료들과 팬들은 그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는데요. 전날 6일 열린 제58회 백상예술대상에서도 많은 후배들과 동료들이 고인의 회복을 바랬습니다. 영화 부문 대상을 수상한 유승환 감독은 강수연 선배님의 쾌차를 기원하겠습니다. 라고 전했으며 영화 부문 남자 최우수연 기상 수상자 설경군은 참혹한 표정으로 우왕좌왕하던 날을 잡아주고 가르쳐준 강수연 선배님의 쾌유를 빕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과 시청자분들께서도 선배님이 깨서 일어날 수 있게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차기작으로 강수연의 복기작 정의를 준비중인 변승민 클라이맥스 스튜디오 대표도 강수연 선배님 지금 깊고 어두운 곳에 혼자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무겁게 말하는 걸 바라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선배님과 이곳에서 다시 뵙고 싶습니다. 라며 간절히 고인의 회복을 바랬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고인은 끝내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장례는 영화인장으로 치르며 영화인 김지미, 박정자, 박중훈, 손숙, 신영균, 안성기, 이우석, 임권택, 정지영, 정진우, 한기성씨가 고문을 맞게 되었습니다. 빈손은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층 17호에 차려졌고 조문은 8일부터 가능하며 발의는 11일이라고 합니다. 강수연은 1969년부터 4세의 나이의 길거리 캐스팅으로 동양방송 전속 아역배우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83년 드라마 고교생 1기가 큰 인기를 얻으며 당시 손창민과 더불어 최고의 하이틴 스타로 떠올랐는데요. 오밀조밀한 깜찍한 외모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1985년 영화 고래사냥 1호 성인배우로서 첫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1987년부터 강수연의 본격적인 전성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수연은 시바지 아재 아재 바라아재가 국내외에서 이례적인 성과를 거두며 월드스타로서 화려한 전성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2001년 드라마 여인천하의 주인공 정난정 역할로 출연해 오랜만에 브라운관 복귀를 알렸는데요. 이때부터 강수연은 정난정으로 대한민국의 안방극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인천하는 최고 시청률 35.4%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강수연씨의 엔딩 크레딧이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아직도 강수연의 정난정은 최고의 연기로 손꼽히고 있으며 잊지 못하는 시청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본인의 연기 경력 최초로 전이나와 함께 SBS 연기대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재는 여인천하의 정난정 이미지가 배회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전성기 시절부터 영화 배우에 가까웠으며 본인도 영화 관련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초로 세계적인 국제영화제에서 본상을 수상했다는 점에서 당시 언론과 국민들에게 영화계의 상징적인 배우로 각인되게 되었습니다. 아역배우 출신은 성인이 된 후 성공하기 힘들다는 편견을 최초로 깬 주인공이며 강수연은 초등학교 입학 훨씬 이전부터 계속 인지도 높은 드라마에 출연해 대중들에게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아역배우 출신이었습니다. 이미 대중들에게 일정한 이미지가 각인이 되었음에도 성인 배우로서 성공적으로 이미지 전환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강수연은 2015년 부산국제영화제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행정 경험이 전무한 것에 비해 열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호평을 받기도 했으며 2017년을 마지막으로 차진사퇴하고 2010년대 이후 연기활동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가 2022년 올해 연상호 감독의 정의로 15년 만에 영화 배우로 복귀가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정의는 촬영이 모두 끝난 상황이며 후반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영화 정의는 SF영화로 강수연은 이 작품에서 인공지능기술개발연구소의 팀장 서연 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강수연이 타개하면서 이 작품은 고인의 유작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고인의 복귀를 바랬던 팬들은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작품이 완성되기를 바랬으나 결국 유작이 되어버린 작품에 많은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배우 강수연 씨가 갑작스럽게 하늘의 별이 되면서 많은 팬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올망졸망 귀여운 얼굴로 야무지게 연기하던 고인의 어린 시절부터 열정으로 가득하여 힘든 배역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연기하던 고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기만 합니다. 한평생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대변하여 엄청난 열정으로 연기했던 고인의 모습을 많은 이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인이 우리에게 주었던 감동과 행복은 영원히 잊지 않고 추억될 것입니다. 고인이 부디 그곳에서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